판읽기 당분간 한 1년간은 이제 판읽기를 쉴 것 같은데요. 마지막 판읽기가 되겠습니다. 이종근 실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저는 판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 판 버리자 모르면 굉장히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2023년 가을부터는 싫든 좋든 한 판 다시 벌려야 됩니다. 그렇죠. 제대로 큰 판을 한 번 벌리기 위해서 판을 잠시 접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보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죠. 판을 진짜 읽고 싶었는데 한 며칠 판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까요. 박사님 판 읽기를 못 들으니까 도대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보니까 이 흐름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적폐 하나가 발견됐다.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의 대응부터 한 번 보죠. 이 민주당이 이걸 그대로 이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완전히 방어선을 치더라고요. 계속 문재인을 방어하든 어땠든 이 방어전략이 제대로 된 전략인가요? 표현이 잘못됐네요. 왜 그러시죠? 민주당 자파들이 문재인 죽이기다. 문재인 정부 죽이기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격을 하고 있잖아요. 제 눈에는 저것들이 죽을 짓을 했어요. 이미 과거형 죽을 짓을 이미 했고요.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어야지. 그게 순리다. 그런데 순리를 지금 거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지금 거역하고 한 거 하려고 하는 거죠. 두 사건이 모두 정말 천인 공로할 범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제 북송 사건까지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그런데 이분이 아직 살아 있을 때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사퇴를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들이 유일히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더만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북한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되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 자들이 북한에 제대로 항의도 안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월북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사법 처리했어야 된다고 하는 엉뚱한 프레임을 덮어 씌웠어요. 그러다가 김정은이가 이게 국제사회가 워낙 그때 당시에 정말 빗발치는 비난을 퍼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사과라는 단어를 한 번 쑥 썼어요. 그거를 가지고서 그냥 떠받들듯이 인권을 존중하는 김정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일당들이 대부분의 자료를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판도라 상자에 집어넣어 버려서 우리가 세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정황 그다음에 해경과 국방부가 그 당시 발표하는 다른 발표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추론하더라도 문재인과 그 일당들의 천인 공로할 범죄가 저질러진 사건이다. 서해 공무원 학살 시신 훼손 사건은 그렇다. 그다음에 그 1년 전에 벌어진 탈북 어부를 강제 송환, 북송한 거. 이거는 이미 지금 밝혀진 것만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해요. 이게 문재인이가 나는 최종적인 결제권자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제 북송시키는데 서훈이가 지가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외교안부 사안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정 없이 안보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일도 이 두 사건 모두 문재인이가 최종 책임자인 그리고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저지른 천인 공로할 범죄 행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죠.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는 그냥 진실규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실규명 과정에서 드러나는 범죄 행위들이 확인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범죄 행위에 걸맞는 사법적 처리를 아주 엄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적 처리까지 가려면 사실 많은 것들이 더 드러나야 될 텐데 두 번째 보니까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늘공들 공무원들은 그때도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처들 지금 나온 부처 해당되는 부처를 따져보면 국방부 그다음에 국방부와 그다음에 nlc 청와대 그다음에 해경 여기까지는 정보가 공유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북 관련돼서 인도적인 어떤 차원에서 서로 채널을 갖고 있는 게 통일부 아닙니까? 그다음에 외교부도 당연히 대북관계에 있어서 긴박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보니까 통일부 외교부 전부 다 당시 상황을 몰랐다. 그러니까 두 번 다 두 사건 다. 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정혜영이가 안보실장일 때고 또 한 번은 서훈이가 안보실장일 때인데 두 사건 다 안보실이 주도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요. 그런데 안보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래봤자 대통령 비서거든요. 그렇죠.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를테면 북송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행위잖아요. 행정행위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이 무슨 권한으로 행정행위를 합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안 되죠. 법적으로 규정이 안 되죠. 북송을 하려면 무슨 통일부가 한다든지 뭔가 이런 집행기관이 행정부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종구 실장 말씀하신 대로 서해공무원 사건대는 국방부나 해경이나 해수부가 국가안보실이 시키는 대로 탈북 프레임을 덮어씌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강제북성 사건 때도 통일부나 국방부가 거의 끼어들 여지 없이 안보실에서 이거 보내라고 결정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직권남용과 월권이죠. 집행기구도 아닌 대통령 비서실의 일개 비서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도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책임은 비서들이 어떻게 독단적으로 움직이겠어요. 결국은 이건 다 문재인한테 보고받고 결제받고 움직였다는 뜻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 비서실에 불과한 안보실의 조언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집행을 하려고 하면 문재인은 그 집행을 행정부처에다가 지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일구, 외교부, 국방부, 해수부가 전부 패싱당해버린 거죠. 그런 범죄 행위가 저질러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패싱당한 부처가 팩트를 잘 모르고 있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닐 거라고요. 전모를 모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자기들이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팩트는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해수부가 또는 국방부가 외교부나 통일부가 그걸 모르겠어요? 국정원이 모르겠냐고요. 안단 말이에요. 다만 문재인의 바로 밑에 있는 쫄개들, 국가안보실의 쫄개들이 하도 설쳐대니까 그냥 끌려다닌 거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기에 관련자들이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을 하든지 뭘 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부처를 살려야지. 그렇죠. 외교부, 통일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 해수부도 그렇고. 그렇죠. 해경도 그렇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처신들은 어쨌든 정권이 바뀌든 진영이 바뀌든 국가의... 예를 들어서 납북사건 강제북송 관련돼서 강제북송 관련돼서는 합동신문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합동신문단은 경찰과 군과 또 국정원의 전문요원들이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라도 지금 진술을 해야죠. 당시에 그 두 사람이 이런 진술을 했다든지. 그런데 뭔가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상한 지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든지. 그런 걸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거는 확실하게 밝혀줘야 돼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16명을 죽였고 선상반란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으니까 북송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공유해야죠. 공유하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도 사실 언론이 사진이 찍어서 JSA에 근무하는 대령이 보고하는 화면만 안 잡혔어도 조용히 그냥 보내버렸을 건데 그게 그냥 나타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훈이가 관광비자로 지금 미국에 가 있더라고요. 나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데 이 정권은 정말 자존심들도 없구나. 옛날에 정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누군가 딱 나서서 내가 했다 하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조사를 기다리고. 그런데 이 정권의 그 어떤 자도 그 정도의 어떤 충복감, 충성심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없죠. 네. 저는 문재인 정권이 뭔가 이념으로 뭉친 정권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죠. 그런데 보니까 아니야. 이념이 아닌가요? 이념은 껍데기고 천부치 이해관계, 기득권 자리 나누기 이걸로 뭉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념이라면 하나의 가치를 두고 이념을 위해서 서로서로 내가 희생을 하고 이런 어떤 조직 보위를 또 하고 이게 되는데 지금은 각자를 위해서 그냥 존재했던 이념은 그냥 팔아먹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집단이었다. 네. 그러니까 누구도 문재인 정권의 이념이 뭐라고 설명을 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권이 지향했던 가치가 뭐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인이죠.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죠. 그렇지. 인이 하고 싶은 대로야. 그게 이념이죠. 그러니까 정의용이나 서훈이 정도 되면 국가안보실장을 지내고 국정원장을 지내고 외교부 장관을 지내고 얼마나 이게 핵심에서 노른 자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자들도 문재인이를 위해서 지가 단 일주일이라도 감옥에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할 거다 이거예요. 내가 왜 문재인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지금 지살길 찾아서 뿔뿔이 어디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서훈이가 관광비자로 갔다는데 보통 미국 갈 때는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무비자 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자 따로 내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대개 3개월까지는 무비자로 다니죠. 그 이자가 별로 내지도 않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관광비자는 기한이 6개월이랍니다. 그러면 꽤 긴 기간이죠. 일단 관광비자로 나간 다음에 연구원 하려면 또 무슨 제이완 비자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 바꿀 시간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차 급한대로 제이완 비자는 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인터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선 급한대로 관광비자는 그냥 여행사에다가 돈 주면 나오는 거거든요. 우선 6개월짜리 관광비자를 얻어서 급하게 도망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연구원 어디 있겠다. 케네디스쿨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여기서 국정원장까지 지낸 자고 안보실장을 지낸 자면 미국 입장에서도 관리가 필요한 자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이완 비자로 바꿔서 장기간 체류 사실상의 망명 도망 이런 거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니냐. 갑자기 기명국이 떠오르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그런데 입은 살아서 나는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죠.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뭐든지 하겠다는 게 이렇게 말로. SNS에 글을 올려주겠다. 아직은 내 존재가 있다. 아직 잠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라. 조사할 게 많다.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다가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 빼고는 다 하겠다. 이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적폐들이 있겠죠. 적폐란 말 쓰고 싶지도 않지만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그런 악행들이 있을 텐데 안보호가 제일 먼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 다음에 이어질 어떤 적폐들이 어떤 과정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서해공무원 학살 훼손 사건도 그렇고 강제북선 사건도 그렇고 이거를 안보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싶어요.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헌법을 수호하지 않았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퀸타나 유엔 인권감독관이 인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일부러 한국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두 사건의 본질은 국제적 보편가치인 인권의 문제가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기자회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 자파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정권인 거예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범죄죠. 그리고 인권을 유린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이건 전쟁 범죄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대북 안보 정책의 차원의 접근이라면 이건 정책적 접근이잖아요. 그거는 문재인이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렵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은 강제 북성된 두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되지 않지만 살아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완전히 인권유린당했을 것이 분명하다. 또 아마 북측에 인도되자마자 총살 당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 일단 귀순 의사를 밝혔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해야 될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문재인 자파 정권이 먼저 북쪽에다가 넘겨줄까요? 해서 넘겨준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죽으라고 던져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해소부 공무원의 학살 사건은 전 세계가 아는 만행이고 그 만행에 결과적으로 문재인 자파 정권이 부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인권범죄 행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래서 이 두 사건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 문제를 좀 넘어가 보죠. 민주당부터 볼까요? 이재명 당대표에 뛰어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현재 민주당의 판이 이렇게 보면 압도적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30몇 프로가 이재명 나오고 홍영표가 십몇 프로도 안 나오고 나머지는 몇 프로인데 지금 홍영표든 뭐든 다 불추마 선언만 이어지지 제대로 상대할 그런 자들이 안 보입니다. 그럼 그냥 이 상태로 무조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대진표가 제대로 그래도 좀 이어질까요? 그냥 추대식이지. 그러게 말이야. 왜 해? 선거치될 이유도 없잖아요. 추대면 되겠네. 제가 이제 이재명 건을 보면서 우리 자유파가 아직도 좌파가 어떤 세력인지를 잘 모르는구나라고 제가 느꼈어요. 뭐냐면 6.1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이가 개항을 해 출마할 거다. 그런 얘기들은 대개 다 예측 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측은 대개 감옥에 안 가려고 방탄조끼를 국회의원 배지라는 방탄조끼를 빨리 입어야 되니까 그 정도의 분석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이재명의 대권 전략이 가동된 거다. 그냥 국회의원 뺐지 않아다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바로 당권 도전할 거고 당권을 잡고 윤석열과 1대1 맞짱 대결 구도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5년 내내 윤석열 정부를 괴롭히면서 대권 행보를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벼룩이도 낯짝이 있는데. 그리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한편에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자유파가 좌파가 얼마나 지독한지 또 이재명이라는 자가 이게 얼마나 집착이 강하고 권력력이 강한지 그래서 이른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렴치하고 후합무치한 이런 자 인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좀 덜 돼 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몇 분 느꼈어요. 지금 어느 정도 확실히 졌잖아요. 이재명의가 단순히 감옥 가기 겁나니까 뺐지 달려고 방탄복 입으려고 국회의원 뺐지 단 게 아니다. 이거는 첫 번째 수순이고 그다음 수순은 당권 장악 그리고 대세론을 몰아서 2027년 대선 도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이재명 대립구도 구성 이런 일련의 전략 속에서 움직이는 거다 지금. 그러니까 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을 상대할 사람이 못 나타나냐 하면 그냥 당권만이라면 홍영표가 나올 수도 있고 강병은이니 뭐니 이런 자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당권만이라면. 그런데 전략 자체가 대권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맞장 쓰려면 대권 주자가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이낙연 정도가 뜨지 않으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권 주자도 아닌 자들이 지금 이재명의 대권 구도에 맞서서 대권 주자도 아닌 자들이 게임을 해보려고 하니까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의 추대식으로 끝난다 전대는. 저는 오히려 그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재명의 당대표가 되면 지금의 민주당과는 완전히 양상이 달라진다. 지금의 민주당은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나 당권을 갖고 170명의 국회의원 배지들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할 지휘부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지리멸렬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재명이가 딱 당대표가 되고 누가 봐도 이재명이가 4년 후에도 5년 후에도 다시 대권 도전을 할 거다. 그렇게 딱 보면 그리고 저 이재명이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거다. 그렇죠. 8월이면. 그렇게 보면 170명의 좌파 배지들이 일사분란하게 이재명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지 하나하나가 갖는 힘이 엄청나잖아요. 이것이 170명이라는 압도적 다수파를 형성하면서 이것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상당한 코너에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그렇게 예측하고 그러면 이재명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면적인 대윤석열 정부 공세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맞을 거냐. 최소한 총선 때까지는 맞짱 뜨면서 싸워가다가 총선에서 우리가 다시 다수당이 되든지 뭔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2년 동안 이재명이는 죽기 살기로 덤빌 건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또는 법인카드 각종 의혹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이것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정부 투쟁 전선 구축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대정부 투쟁을 할 건데 그때 이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짱 뜰 수 있는 국민의힘 이게 준비되어 있냐.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맞짱 뜨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제가 자꾸 그 문제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거기에 맞춰서 뭔가 전략을 짜고 지금 하여튼 흐름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어떤 전망조차 전혀 하지 않고 저기 난맥상약으로 그냥 즐기고 있기만 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이겁니다. 왜 민주당의 이재명 측이 아닌 애들은 그러니까 그 파들은 절박함을 모르죠. 뭐냐면 이재명이 당권을 잡으면 일단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전해철류의 어떤 함께 부딪혔던 사람들이나 운동권 일부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공천에서 학살이 일어날 텐데 분명히 자기 사람들로 또 딱 채워놓으려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이게 이념이나 가치지향성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그런 것 같아요. 오로지 현실 권력정치 패도정치로 일관되게 움직이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당권을 잡는 순간 전해철이든 홍영표든 친문이든 뭐든 간에 다 이재명한테 고개 숙이고 줄을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짐 밑에 고개 수익을 줄 서는 자들을 굳이 쳐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평에 홍영표를 쳐내고 이재명 똘마니를 심는다고 하면 그 선거에 이길 수 있어요? 일단 선거에는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영표가 끝까지 이재명하고 맞장을 뜨겠다 그러면 치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좋다 네가 대장해 하고 고개를 딱 숙이는 순간 굳이 치지 않는다고요. 홍영표가 고개 숙인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그 대권을 5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 그렇게 흔들 것이다 라는 거를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들이 안다면 그 차기 대권 주자는 누구예요? 누군가. 이를테면 이낙연 아니 웃으시겠지만 박영선 또 웃으시겠지만 취미의 이런 etc들이 아니 차기 대권 주자라고 생각해야 되잖아. 다 웃기잖아. 딱 웃기잖아. 이 당에 그럼 차기 대권 주자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 말고는 없죠 지금은. 보세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것이 문재인 이가 그렇게 했잖아요. 문재인 이가 2012년 대선에 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일한 대권 주자로 당대표하고 17년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당대표 하다가 또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에 이명박한테 졌지만 5년 해내 유일한 대권 주자로 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4년 5년이고 쭉 당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윤석열이 등장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그런 유력한 주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등장으로 윤석열이 그 역할을 쫙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은 2012년부터 17년 사이에 문재인 또는 2007년부터 12년 사이에 박근혜 이 모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이 현실적으로 성공 승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이다 추미애다 박영선이다 김부겸이다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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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갖다 대도 다 웃기잖아. 사람들이 웃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재명의 힘인 거예요. 우리가 이재명이를 정말 사악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경계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자가 갖고 있는 정치적 힘 이걸 우리가 자꾸 주관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1,600만 표를 모은 자라고. 영화 대부에서도 적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냉정하게 분석할 수 없다. 그렇죠. 뭐 이런 표현이 있지만 아니 그런데 꿍얼거리는 거 하나만 한 번만 더 꿍얼거리고 꿍얼거리게. 도대체 말이야 3%도 안 되고 2%도 안 되지만 자기가 진짜 꿈이 있다면 나서와서 내가 뭐다라고 부딪혀 나가야 이재명이 그렇게 했잖아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뭐 지주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처럼 아니 민주당이라는 지금 진짜 당꼬라지가 저렇게 됐지만 암만 그래도 민주당이라는 당에서 맞서 보겠다 하고 나도 대통령감이다 하고 나서는 인간이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참. 그 좌파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 자유우파보다 역동성이 떨어져요. 그래도 옛날에는 저쪽이 훨씬 더 시끄러운 정당 아니에요. 역동성이 있었던. 그건 당권 때는 그런데 대권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김대중 때는 아무도 김대중과 정선하려고 안 했잖아요. 예. 그때는 뭐 보수정치 엄원하게 또. 강했고. 그러니까 이제 김상현 정도가 한번 부딪혀보다가 찌그러지고 그랬잖아요. 이민우 뭐 기타 등등 있었죠. 그러니까 또 문재인 때는 누구든 문재인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안 했잖아요. 아 정말 그랬죠. 희한했죠. 부딪혔는데 다 죽어버렸잖아. 그렇죠. 깨갱했죠. 다 감옥 가거나 뭐 죽거나 뭐 했네. 안희정이 감옥 가고 이재명이만 간신히 살아남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는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를테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정말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지만 박근혜가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유파는 경선은 치열하지만 게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좌파 저것들은 종파 투쟁의 역사가 있어요. 상대를 확실히 죽여버려. 그러니까 감히 덤비질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는 거의 지금 들어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이재명이가 당권을 잡으면 끝났죠. 이낙연이는 아예 못 들어오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낙연 세력은 하나하나 퍼습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감히 출사표를 던질 자들도 없어요. 그냥 97그룹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박용진이다 누구다. 그런 거는 이재명의 입장에서도 아무도 도전을 안 해주면 곤란하니까 오히려 은근히 야 너 도전 좀 해봐 이럴 수는 있어요. 그 정도의 허용된 반대 정도지 진짜 한 판 붙자 그러면 죽는다고요. 이게 좌파 정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제가 그림이 그려지긴 하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정당은 정말로 늘 쪼개지고 합쳐지고 쪼개지고 합쳐지고의 역사였어요. 본인 보면 당대표 임기가 6개월도 안 됐던 28번이 몇 년 내에 바뀌고 또 당 이름도 맨날 통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통합이 워낙 안 되니까 그게 꿈이었잖아요. 통합이. 그런데 참 희한하게 5년 동안 같은 정당 이름을 가진 것도 이 역사의 처음이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런데 이번 그럼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에 그럼 또 당이 이렇게 쪼개질 가능성도 없는 건가요? 없죠. 이를테면 이게 호남이라 호남 기반 정치. 그게 있잖아요. 또 운동권 정치하면서 호남이 이번에 적게 나온 걸 갖고 흔들려고 하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당의 분열은 김대중이가 새 당을 만들 때나 가능했어요. 또 노무현이가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 대통령 된 다음에. 그런데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돼서 만들었는데도 사실은 후폭풍이 있게 컸잖아요. 그것쯤 어쨌든 만들어낼 수 있어서 대통령이라는 힘이 있었으니까. 문재인이만 해도 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을 새로 못 만드는 거야. 있는 당 이렇게 출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는 내부에서 종파투쟁을 하고 지구들끼리 완전히 죽여놨지만 김대중 정도의 강력한 정치력, 대중 동원력 이걸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은 감히 분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분당을 자유자재로 지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했던 유일한 자가 김대중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자유파 진영의 역사를 봐도 비슷해요. 이를테면 이해창이 김영상과 그렇게 싸웠지만 이해창이 분당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나중에 조그만 정당 하나 만들었다고 실패한 거고 그렇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박근혜가 이명박과 그렇게 대립을 했지만 따로 분당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가 한 번 따로 탈당했던 적은 있어요. 네. 했지만 바로 들어왔잖아요. 당 만들었었죠. 김이름에. 그렇죠. 그렇지만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진영은 특히 그런 의미에서 분당을 해서 성공한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수성의 국민당까지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네요. 충청 기반으로 한 정당이 하나 있긴 보수당으로서 있긴 있었지만 그게 주류는 아니죠. 그건 주류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팽당했다는 동정표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존이 가능했지 그러지 않았으면 그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를 통틀어서 또 보수진보를 통틀어서 지가 만들고 싶을 때 함부로 아무 때나 당 새로 만들어서 분당하고 뭐하고 할 수 있었던 자는 김대중이 밖에 없어요. 우리 쪽은 뭐 이를테면 박정희가 정권 잡고서 민주공화당을 만들고 전두환이 정권 잡고서 민정당 을 만들고 이런 적은 있지만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분당과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진영은 분당에서 성공한 적 없다. 그 점은 분명하죠. 그렇군요. 자 저기 국민의힘 얘기 좀 넘어가 보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따끈따끈한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겠네요. 박성민 이준석의 비서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박성민이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이제 울산 지역에서는 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렵게 해서 여러 군데 좀 이렇게 네. 떠돌 때 네. 떠돌 때. 그걸 뭐라 그러지 한지계 밀려놨어요. 좌천대서 대구 가고만 이렇게 시청에도 좀 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 박성민이 구청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지방의 기관장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맺어진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만났으니까 좀 각별하겠죠. 술도 많이 했을 거고 같이. 그래서 박성민 의원이 초선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쓴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석 달 만에 에이 하고 스스로 그만둬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이준석 너는 아니야. 더군다나 시점은 좀 묘합니다. 일주일 7월 7일 윤리위에. 더군다나 비서실장이라면 어려운 게 무슨 이준석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냥 당대표의 비서실장이라면 당대표가 그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옆에 있어주는 게 의리 이런 게 아니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어떤 이유든 사표를 한다는 건 아 근데 같이 못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박성민 입장에서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준석이냐 이런 식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에 그런 쓸데없는 공방전을 계속 버렸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또 이를테면 장재원과 싸우고 누구랑 싸우고 윤핵관들과 싸우고 하니까 박성민의 입장에서는 이거 계속 내가 이준석과 함께 가야 돼? 이런 고민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결단이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인인데 이런저런 것도 없이 그냥 막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정무적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은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정치적 의미를 담은 전격적 사퇴 발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이준석 이제 끝났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겁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으시겠지만 왜냐하면 이준석 같은 사람의 의중을 굳이 따져야 되는 질문을 해야 돼서 이 사람이 지금 어젯밤인가 이 사표 이후에 아마도 SNS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뭔 의미인지 조금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뭐도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무슨 말인가요 이게? 모르겠는데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독해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가 아닌가요? 이준석이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살 중반에 20대 중반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영입돼서 비대위원을 할 때 그때부터 제가 방송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 가끔 불렀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영입한 박근혜 퀴즈니까 저도 관심 갖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고성근TV를 시작했던 4년 5년 전에 또 제가 한 두 번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뭔가 혼자 옹은옹은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발음이 빠르고 말이. 말이 좀 빨라요. 말이 굉장히 빠르고 또 지 세계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뭘 옹은옹은 하는데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가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완전히 지 혼자 언어잖아요.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보통은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공간에서만 옹얼거리는 그런 언어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굳이 해석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 혼자서 옹얼옹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뭐하러 해석을 합니까? 독해가 불가능해서요. 모두라는 말 그들이라는 말 그들이 누군지 모두는 또 누구를 향해서 함께 달리자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면 어쨌든 통과하기로 하고요. 국팀이 얘기하고 있었죠. 개파 모임은 여쭤보기 하나. 윤준석 얘기 그만하고. 개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먼저 제 의견부터 전제로 한다면 개파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아니 저는 정당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세력이 지금 집권을 했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수십 년간 있어본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외부에서 데려다가 어쨌든 대통령을 시켰어요. 그러면 당내에서 어쨌든 뒷받침함도 돼야 되고 뭐 해서 주류 비주류 이렇게 주류화되고 이런 각이 세워지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개파는요. 개파에 리더가 있을 때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파벌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리더가 있어야죠. 파벌에 보수가 있을 때 파벌이 성립 가능한 거고 해요. 그럼 파벌에 보수가 있다는 뜻은 뭐냐 조폭세계에서 보수는 조폭세계를 다 재패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뚜렷하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치판의 보수는 뭐냐 지가 대통령 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권력욕 그래갖고 그 권력에 어쨌든 가치지향적이든 아니면 함께하는 거죠. 그래야 그 개파 모임에 들어가는 사람도 이 개파의 보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나는 장관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희망을 갖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파를 하려면 개보정치 개파 정치를 하려면 대든 안 대든 분명한 대권 주자를 그 개파의 수장으로 모시고 뭔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개파 정치야. 그래야 그 개파의 입장에서 자기 개파 수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권은 누가 맞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전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전략적 포지션이 그림이 그려지죠. 자기들이 이번에 우리 원내대표는 이 사람을 우리는 낸다. 당대표는 이 사람을 낸다. 뭐 이런 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개파라고 하는 개파 모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대권 주자를 보수로 모시고 있는 조직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아니 무슨 김기현이가 조직 만든다 그러는데 김기현이가 무슨 대권 주자입니까? 뭐 장재원이 주도하는 민들레 이제 그만뒀지만 예전에 민들레 그게 무슨 대권 주자가 있습니까? 장재원이 대통령 후보 나간답니까? 아니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건 개파도 아닌 거예요. 그럼 개파도 아니면 뭐냐? 개파면 차라리 나은대. 그건 뭘 하겠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또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차라리 나은대. 그것도 아니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집 앞그릇 챙기는 이익 집단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집권당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는데 정당에서 헌법기관들이 열대 명이건 삼사십 명이건 모이면 이게 어떻게 집 앞그릇 찾기 위해서 모이는 수준이 돼야 됩니까? 뭔가 그거보다는 한 단계 좀 나아야 되잖아요. 뭔가 가치를 중심으로 모인다든지 또는 하다못해 당권파 비당권파로 모인다든지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아니면서 자꾸 모임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 너네 그룹의 대권주자가 도대체 누구야. 그런 것도 없으면서 무슨 개파야 개파는. 그냥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이렇게 보는 거죠. 요해가 됐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해라. 사람을 내서 혹은 아니면 가치를 내서 혹은 제대로 해서 정정당당하게 이것 때문에 모였다. 시비 거지 마라.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 무슨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사람들을 좀 모았다. 그게 무슨 개파냐고.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거는 의원 모임들이 여러 수백 개 있어 국회 안에. 옛날부터 있었던 것도 계속 있죠. 그건 국회에서 돈도 줘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공부한다 그러면. 돈 때문에라도 열심히 여기저기 다. 그런 거를 누가 시비 거냐고. 개파도 자재로 못하는 자들이 몰켜다니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목에 짜증이 나는 거죠. 일 좀 제대로 해라 이것들아. 그건 거죠. 진짜 가장 명확하게 지금 딱 떨어지네. 모이려면 제대로 모여라. 안철수 얘기 좀 덧붙여 봅니다. 안철수의 걸음이 좀 쟁걸음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여기저기 모임에 참석도 하고 발언도 굉장히 계속 활발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 발언 중에서 2016년 선거를 거론한 건 아주 잘못된 발언이에요. 어떤 내용이었죠? 왜 이준석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좋냐 하니까. 아니 뭐 그때 선거 때 표차가 20%나 나오고. 그렇죠. 약간 이준석 수준의 맞대응이지. 뭘 그런 말을 해. 구원이 뭐냐. 자기는 짐짓. 이준석 정도 따위하고는 자기가 말도 안 썩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거지. 에이 진 사람이 무슨 꿍허거려. 내가 이겼거든 그 선거에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준석이한테 보기 좋게 한 방 먹잖아요. 2016년에서 살아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에요. 같은 수준으로 놀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자기는 같은 수준으로 놀려고 안 했어. 그런데 말을 같은 수준으로 놀아버린 거야. 아직 소팅이 좀 덜 됐죠. 저 보좌관들이 왜 그 수준이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보좌관 말 잘 안 듣는지도 모르겠죠. 하여튼 지금 안철수 후보 의원의 젠 행보도 보면 저는 이렇게 아까 제가 논평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치인은 대의명분이 생명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럼 안철수의 대의명분이 뭐냐. 안철수의 대의명분은 2022년 3월 3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 대국민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근에 안철수와 윤석열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정부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정부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하고 합당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시켜 나간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힘 있는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철수가 인수위원장 나 총리는 고사한다고 하면서 인수위원장을 맡은 것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이 대의명분에 복무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소 좀 아쉽거나 실수가 있어도 이 대의명분이 워낙 분명하고 훌륭하니까 다 이렇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젠거름. 이것도 이 대의명분에 맞춰서 해야지. 대의명분에 맞춰서. 정치인은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자기의 대의명분이 우선되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행보를 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합당을 통해서 우리 자유파 정당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명분을 맨날 뻔한 소리 하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의명분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정치인들이 대의명분은 지 머릿속에 가끔 있는 거야. 가끔 무슨 인터뷰할 때. 깜빡깜빡 이런 전면등처럼. 그리고 실제로는 현실정치의 역학 속에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괴리가 있네요. 지금 안철수의 행보가 그런 괴리가 노출될 정도의 행보는 아직 아니에요. 왜 쟁거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리고 아직은 이 대의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철수가 어쨌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더 가면 현실정치 역학이 끌리는 대로 끌려 들어가는 순간 명분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적나라한 권력만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철수가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런 점들을 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안철수의 근 10년간의 정치 행보를 보면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가치를 표방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일관되게 자신의 어떤 정치 행보를 버렸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꿈꾸는 것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정치 행본과 올해는 그런 면에서 안철수 정치가 평가받을 정도로 대의명분과 행동의 간극이 별로 없었어요. 일치된 모습으로 사람들은 어쨌든 보여줬어요. 그랬잖아요. 정권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대권 도전을 포기하고라도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 그리고 도전했잖아. 그래서 지니까 열심히 또 오세훈 선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이 내세운 대의명분과 행동이 일치한 거예요. 또 대선 때도 어쨌든 정권교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단일화를 어쨌든 끝내 성산을 시켰으니까 이 대의명분과 행동이 약간 간극이 있는 듯이 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비판을 했지만 지금 그 비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치인이 내세운 대의명분과 정치인의 실질적인 행동에 간극이 별로 안 보인다. 그러니까 좋은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 작년과 올해 안철수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렇죠. 왜 좋아졌냐? 이래서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나빠지면 어떻게 나빠지냐? 이게 계리가 생기면 나빠지는 거예요. 간단하네요. 그런데 그 어느 정치인도 사실은 세계에 들어야 될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타조언 듣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판을 버리기 직전에 하셨던 그런 말씀이긴 했지만 앞으로의 그런 일정에 따라서의 전국 전망을 짧게 한 3분 정도로 요약을 해서 지금 시점과 그다음에 총선 이전의 시점에서 벌어질 일들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또 어떻게 벌어질 일들 해서 양당의 어떤 전당대회까지 마무리면서 한번 전망을 좀 해 주신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자유우파는 국회 입법 권력을 좌파한테 지금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을 주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국을 주도하려면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국정 이슈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법을 고치거나 정부 조직을 고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생생 낼 수 있는 국민의힘이 생생 낼 수 있는 무슨 정책이나 조직 개편을 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 주도권은 지금 좌파들이 지리멸렬에 있기 때문에 전국 주도권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와 있지만 저쪽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비를 하면 전국 주도권을 절대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자유우파 쪽에다가 넘겨주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드라이브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공격은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으로 집중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실 공격을 10대까지를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꼭 좋은 효과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한 번 선거 들을 보시면 내가 다 공격들이 너무 잡다 했어요. 딱 한두 개 노리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는 좌파들이 제일 쉽게 생각할 공격 이슈는 김건희 여사 관련 공격일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과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좌파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 들어올 때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되어 있는가. 되어 있다면 오케이. 그러면 저쪽의 공격을 받아치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응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쪽의 약한 고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지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준석도 이번에 처리 못하면 공격 대상이 됩니다. 저쪽은 최강웅이 같은 6개월 당원권 정지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너네는 성상납 받은 대표도 못 치지 이러면서 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아픈 공격을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이는 당대표가 되는 순간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5년 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구도를 만들려고 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 좌파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면서 이재명을 상대할 국민의힘의 대응태세를 지금 빨리 갖춰야 된다. 그것의 전제가 이준석 처리다. 이준석이 대표로 있는 동안에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월 7일 날 어떻게든 당원권 정지 몇 달이라도 내려서 당원권 정지는 몇 달이냐 몇 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원권 정지 자체 당원 정지가 되는 그 순간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든지 조기 전대로 가든지 해서 당 지도부를 다시 정비해야 된다. 아주 터프한 지도부를 구축해야 된다. 저쪽이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이가 대표가 되거나 김부겸이가 되거나 했으면 굳이 우리도 터프한 지도부가 필요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쪽은 죽기 살기로 덤벼들 이재명이가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면 저런 이재명과 맞짱을 뚫려면 우리는 이재명보다 더 터프한 사람이 서야 되는 거예요. 터프가 안 보여서는 걱정이긴 한데 터프가 안 보여서. 아니 제 눈에는 있어요. 터프한 사람들이 전면에 서서 이재명과 맞짱 떠줘야 돼.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략적 이전 투구에 끌려 들어오지 않고 국정운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걸 해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집권당은 미식축구로 예를 들면 집권당은요. 쿼터백으로부터 볼을 받아가지고 터치를 하는 러닝백인가요? 그런 러닝백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이 하면 돼. 집권당은 뭘 해야 되냐면 저쪽에 우리 쿼터백을 공격하러 저쪽에 공격수들이 들어올 때 그 자들하고 맞짱 떠서 그 앞에 쫙 서서 쫙 쓰러져는 그게 집권당의 역할이에요. 그렇지. 그걸 해내는 거야. 집권당은 1차적으로. 그래서 그 승리의 공은 대통령과 차기 대권 주자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부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우선 이 사람이 자기 정치 욕심이 없어야 돼. 나는 그냥 이재명만 잡으면 돼. 라고 자기 마음 비우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 정치 욕심만 버리면 그 정도 터프함은 다 갖고 있다고요. 그래도 국회의원 뺐지 달고 몇 년씩 정치판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면 자기 정치 욕심만 내려놓으면 이재명이 정도 상대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고요. 그런 식으로 지도부 교체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우리가 맡을 테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정운영에 전염하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집권당이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1타 조언이 되겠네요. 도스테핑 약식 기자회견 갖고 말이 많습니다. 물론 아마도 비가역적이다. 되돌릴 수 없다. 앞으로 대통령이 아마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럴 정도로 공식적인 퍼포먼스가 됐는데 특히나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거칠고 또는 정치적 레토릭, 수사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동인이 되고 결정적으로 무슨 빌미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박사님의 조언을 해 주신다면. 우선 도스테핑이 너무 상징적인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후퇴할 수는 없어. 이걸 후퇴하면 훨씬 실이 커져요. 그렇죠. 하다만에 이렇게 되겠죠. 변명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도스테핑은 계속 돼야 돼요. 그걸 전제로. 횟수는 줄이자. 지금은 거의 출근하는 족족 도스테핑을 하는 듯이 되어버렸거든요. 즐기시는 것 같아요. 즐기면 자제해야죠. 그러게. 그거 재미 붙이면 안 돼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또는 한 번 정도로 줄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정례적으로 도스테핑하는 거. 일이 있건 없건 도스테핑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이거는 꼭 국민들한테 내가 전하고 싶다고 하는 메시지는 많아도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두 번.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 번. 그런 메시지가 없을 때는 그냥 정례 도스테핑 한 번. 메시지가 있으면 그거 포함해서 두 번 정도면 된다. 아니 어느 정도는 좀 희소성이 있어야지. 홍보수석은 뭐 해? 대변인은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 희소성이 있어야 뉴스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다리면 뉴스를 던져주는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 기자들이 그 뉴스를 그렇게 높게 평가 안 합니다. 현재까지는 말진들이 되게 좋대요. 밝지 않아도. 아침에 쓸거리가 있다고. 그래서 횟수를 그렇게 우선 줄이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횟수를 줄이다 보면 메시지가 좀 더 숙성되고 정교화되죠.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사전에 준비하고 나올 수 있게 되죠. 사전에 준비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A4 들고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스테핑하는데 A4 들고 나오면 진짜 모양 빠져요. 그러나 준비는 하자. 오늘 이런 정도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대통령 혼자서 하지 말고 이런 걸 하라는 게 비서실이에요. 대통령실. 대통령실에 도스테핑 전문가들이 전담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도스테핑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당연히 도스테핑 전담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길 바라야죠. 없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제 제안대로 줄인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국민들한테 직접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루스벨트의 노변정담도 일주일에 한 번이었죠. 네.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그것도 라디오. 그리고 질문응답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연설하는 거야. 그러니까 횟수를 그렇게 좀 조정하고 그다음에 철저한 준비를 하는 식으로 해서 도스테핑은 계속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된다. 이건 좀 요약을 해서라도 이걸 꼭 청와대에 맨날 대통령실이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판 읽기 너무 즐거웠습니다. 올 때마다 적어서 갔는데 그게 또 꼭 그렇게 머릿속에 남지는 않더라고요. 적는 것보다는 어쨌든 아주 실행을 좀 해야지 이게 딱 될 텐데 그래도 꽤 굉장히 많은 축적이 되다 보니까 판은 이렇게 흐르는구나라는 걸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판 읽기의 마지막 날까지 왜 패널의 말이 없냐는 판 읽기의 끝나지 않는 미스테리 왜 구 박사님이 이렇게 말이 많아 패널을 불려다 놓고 오늘 판 읽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